IPO 흥행 키워드로 무차입 경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속 차익금이 없다는 점이 기업의 매력도를 높인 건데요. 무차입 경영을 내세운 트루엔과 기가비스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이 IPO 시장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차입 경영은 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가비스는 무차입 경영을 내세우며 일반 청약에서 10조 원 가까운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35% 이상의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트루엔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영상감시 솔루션 기업인 트루엔은 현재 무차입 상태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모두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대비 43.33% 상승한 17,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무차입 경영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업계에선 두 기업의 흥행에도 IPO 시장이 예전만큼 활성화되긴 힘들다며 공모주 시장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